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은 마라 볼케이노 냠냠냠 생각했던 것 보다 매워서 깜놀 마라맛을 진짜 제대로 살렸네 먹는거 너무 따온게 구독해주세요. 좋아요는 좋아요. 굽네 신제품 마라볼케이노의 중국당면을 볶아서 준비해봤습니다. 그리고 뼈는 마라 볼케이노 마카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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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빨리new 마카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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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하... 아이, 지금 입이 완전 얼얼해요! 체크라이프 이날은 이게 멈추지 않냐고 치즈는 세가지 너무 맛있었어요 엄청 맛있어 오, 저거! 저거는 진짜 마음에 들어요 우와! 아까 중국당면은 마라소스를 막 들이흡입하니까 엄청 맵고 엄청 얼얼했는데 오! 딱 좋은 것 같아요 완전 적당! 진짜! 마라맛 제대로 느끼면서 볼케이노 특유의 감칠맛이랑 그게 다 느껴지니까 너무 좋은데요? 요즘 안내줘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먼저 먹은 뱅시다 제가 많이 먹은 뱅시다 저는 뱅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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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뱅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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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뼈같은 음식도 좀 더 맛있어서 요리를 느끼할 수 있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헉! 맛있다! 오, 떡! 떡 진짜 잘 어울린다! 아, 이거 이렇게 한번 해볼까? 좀 더 끝이 돼.. 약간 따로 먹으려고 했는데 좀 더 먹으면 나의 식 한사람이 진짜 맛있어가서 떡이 soo 이거 어머, 이거 이게! 왜 이렇게 맛있게 맛있었어요! 치킨이 너무 단단하고 잘 먹으면 우리가 먹어야 돼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게 먹었을때 야채는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다 먹으면 맛있게 먹어야지 너무 맛있게 먹으면 좋겠다 산이 너무 맛있어 흐흥흥 오 대박! 지금! 귀에서 막! 약간 심장박동 소리처럼 흥! 흥! 하는 소리 들리는 거 있잖아! 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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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이거 마라 볼케이노 소스를 따로 팔더라구요! 그래서 혹시 몰라서 3개를 주문했는데 하... 하나만 있으면 진짜 뭘 하든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! 콜라! 보젝 from ost 아 아 조만간 계란에 오빠랑 같이 먹으면 좋겠어요 굳이 너무 좋았어요 계란에 오빠랑 같이 먹으면 좋겠어요 좀 더 먹으면 좋겠어요 고소하고 맛있어요 아, 매운데 계속 먹게 되는 약간 그런 매운맛이에요 마라 요즘 엄청 많이 이것저것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, 진짜 제대로 만든 마라치킨인 것 같아요 다른 마라에 있는 마라에 있는 마라 주문이 아주 맵지만, 그냥 맵지널 멍게스러웠어요 제가 처음으로 눈ść evet 아름다워 젤리 아, 너무 매워! 아, 잘 먹었습니다! 저는 통다리살로 주문을 했고 한 반 정도 더러워서 지금 먹고 있는데 딱 맛있게 잘 먹은 것 같아요!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! 그러면, 오늘은 여기까지! 안뇨홍~~